황우. 총도 없는 사람한테 비겁하게 뭐하는 거야? 도대체 이 사람을 몇 번이나 죽일 셈이야? 죄 없는 사람 차로 쳐서 죽이고 시신 유기하고 그 아들까지 없애려고 하고 네가 이럴 자격이 있어? 머릿속에 박힌 종알로도 부족해? 다 알고 있던 거였어? 사실 나홍색인가? 그러면서 둘이 날 속인 거였어?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? 어떻게! 대체 둘이 무슨 사이야? 쏠테미수아 쏠테미수아 나홍색 넌 내 손으로 직접 죽일 거야 외국어! 먹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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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간 거야? 적당한 옷살이 네가 보는 앞에서 저놈 죽이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방으로 데려가 방으로 자리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래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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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때 나랑 같이 죽었어야지 가십시오 가십시오 천 대장님 그동안 저희들을 사람 대체 파주셨던 것에 대한 보답입니다 다신 돌아오지 마십시오 멀리 떠나십시오 침에서 강약 처벌 가십시오 간식 가십시오 강약